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2 오늘은 87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c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tion은 4개가 shun, shun 발음이 납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구역 또는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ere's, 어디에 있나요? the meat, 이때 meat 하면 육류, 고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meat, section 하면 고기를 파는 구역 즉 정육 코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과일 코너 하면 the fruit sect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정육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efer, prefer, pref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뭐뭐보다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refer, 더 좋아한다, summer, 여름을, to, 이때 to는 뭐뭐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o winter 하면 겨울보다 그래서 prefer a to be 하면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 라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나는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ncern, concern, conce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걱정 또는 염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anks, 감사합니다, for, 뭐뭐에 대하여 이때 뭐뭐에 대하여 감사한다 라는 표현에서 thanks, for를 쓰지 전체사 about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anks, for, 감사합니다, your, 당신의 concern, 염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즉 전체적 의미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call, recall, reca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기억해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member 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그리고 recall 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기억 속에서 꺼내다 즉 기억해내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can't recall 나는 기억해낼 수 없다 His name, 그의 이름을 즉 나는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ertain, certain, cer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알파벳 t가 무금은 아니지만 거의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ertain이 아니라 cer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확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certain, 나는 확신한다,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isper, whisper, whisp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속삭이다 또는 귓속말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whispered, 귓속말을 했다, 속삭였다, to me, 나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나에게 귓속말을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andom, random, rand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작위의, 즉 순서가 없는 임의의, 임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a random choice 이때 choice 하면 선택 그래서 random choice 하면 무작위 선택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이것은 무작위 선택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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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eard, 들었다, 이때 heard 하면 hear, 듣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heard가 아니라 heard, 나는 들었다, 더, sound, 소리를, 어부는 뭐뭐의, foot steps 하면 발자국 그래서 더, sound, 어부, foot steps 하면 발자국 소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unny, funny, funn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웃기는 또는 재미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movie, 이 영화는 is so, 정말로 funny, 웃기다, 재밌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영화는 정말 웃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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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장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earing, 이때 wear 하면 몸에 착용하다, 장갑 등을 끼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wearing 하면 나는 끼고 있다 My, 나의, gloves, 장갑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장갑을 끼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구역 또는 부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섹션, 섹션, 섹션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보다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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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걱정 또는 염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ncern, concern, conce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억해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ecall, recall, reca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확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ertain, certain, cer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속삭이다 또는 귓속말을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hisper, whisper, whisp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작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andom, rand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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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웃기는 또는 재미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unny, funny, funn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장갑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love, glove, glo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정육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ere's the meat section? where's the meat section? where's the meat section? 다음 문장은요 나는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refer summer to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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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anks for your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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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t recall his name I can't recall his name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certain about that I am certain about that I am certain about that 다음 문장은요 그가 나에게 귓속말을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hispered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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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이것은 무작위 선택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a random choice This is a random choice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eard the sound of footsteps I heard the sound of footsteps I heard the sound of footsteps 이번 문장은요. 이 영화는 정말 웃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장갑을 끼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